안녕하세요. 한국의 성악가 이현성입니다. 골든타임 콩쿠르를 여러 번 심사하는데 이번에 느낀 것은 정말 날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음악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페라 성악가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점점 아카데믹 성악가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아쉽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3명 출전했는데 이 3명의 아카데믹 성악가의 목소리들이 음악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서 그 점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프라노 둘과 남성의 목소리 하나 나왔는데 우리 여성 두 분은 정말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졌고 음악을 잘 표현하는 걸 보고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팝 뮤직과 기약은 제가 오페라 성악가로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은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콩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가리고 하지 말고 다른 영화나 다른 화면을 보여주지 말고 반드시 자기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 어떻게 숨을 쉬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또 어떻게 이 음악을 느끼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연주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이 콜린타임 벌써 제가 여러 번 제심사하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음악가들, 더 좋은 음악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출전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좋은 미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я вас всех поздравляю. мне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лушать вас всех. конкурс Golden Time каждый раз получше получше станет. мне так кажется. 하지만, сожалению, 저는 아카데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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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가 더 많았고, 아카데믹스 퓨니 그런데 이 작년에 아카데믹스의 피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3이 아카데믹스가 퓨니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고소의 고소가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받을 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좋아했고. 특히, 아이들에게도 루구 리 Климат이와 Юлия Вайтоскати. 여러분의 일정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것과는 제가 원하는 것과는 영상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되는 것과는 이 노래는 목적의 목적이고, 제 입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한일 동안 한일을 들었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